네, 안녕하세요. 저 신린 작가 강풀입니다. 한 마나마나 20년 넘게 들으다가요. 처음으로 어떤 허브 편한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은 우리 감독님들과 제작진, 우리 배우님들, 제작사, 디즈니 플러스 함께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서사를 놓치지 않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저에게 많은 영광을 주신 제 아버지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